안녕하세요. 최동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구조 중에 마지막 내용인 dictionary 사전이라는 의미죠.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전은요. 데이터를 제정할 때 뭔가 구분지을 수 있는 값을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가지 데이터들 여러분 엑셀을 쓰시게 되면 그 엑셀에서 identifier라고 하죠. 뭔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컬럼을 항상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에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예를 들어 제품의 모델번호 예를 들면 지금 갤럭시 노트7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7의 모델번호는 smn930이죠.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제품, 사람, 데이터에 대해서 구분지을 수 있는 어떤 값을 정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identifier 또는 key값이라고 합니다. key. 여기 파이썬에서는 dictionary 대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key값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각각의 값을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치면 학번이 key값이 됩니다. 이 값은 고유하게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고유하고 겹치지 않는 예를 들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학번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이런 값들을 우리가 key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ey값은 중복되지 않는 값이고요. 다른 값들과 그 한 줄 한 줄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을 얘기하고 이런 key값과 value값을 동시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dictionary, dict type이라고 합니다. 그냥 dictionary 원래 풀네임은 dictionary이고요. dict type이라고 하고요. key와 value를 이용해서 key로 value값을 검색하거나 찾아오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번으로 이름을 가져온다든가 여기는 이 value값에는 list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도 또 하나의 dict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을 우리가 dict type이라고 하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hash tabl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key value, key value 이렇게 하고 이 value에는 또 하나의 dictionary가 들어가서 key2에 어쩌고저쩌고 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제 코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dictionary를 선언해주기 위해선 python shell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python shell에서 student info 그 다음에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를 가지고 여러분 key값으로 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01 00578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고 싶으니까 학번이랑 이름입니다. 학번이랑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201 0055784 뭐 이렇게 넣어줄까요? 하고 뭐 이런식으로 key값이랑 key와 valu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student info 라는게 하나의 dictionary로 선언이 됐죠. type을 확인해보시면 student info 라고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dict type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tudent info에는 이제 두 개의 값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학생이 201 00579로 만약에 전학을 했다 그러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을 재홍이라고 해볼까요? 재홍이라고 하고 전학을 했다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 넣었죠. 이렇게 전학을 했다 하면 이런식으로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이라고 넣어주시고 다시 student info를 보면 이렇게 201 00579로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key값으로 들어갈 때도 변수명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의 type을 구분합니다. 201 00579나 따옴표를 놓고 201 00579나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른 key값입니다. 이번에는 문자열로 넣었죠. student info 라고 넣어주면 201 00579와 여기 문자열로 201 00579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새로운 개념인데 좀 생소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dict 타입을 다룰 때는 뭐 여러가지 생성도 해야되고요. 여기 보면 생성하는 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데이터를 뽑아오는 데이터에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key값들만 뽑아오는 거. 그 다음에 value값들만 뽑아오는 거. 새로운 key값과 value값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key값에 value값들만 가져온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하나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ry code 국제전화번호를 dict 타입으로 선언하는 값을 넣었고요. country code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4개 국가에 country code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country code 안에 있는 데이터 부분만 보기 위해서는 items 즉 key값이죠. value값이죠. value값만 보기 위해서는 items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는 items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key값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keys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country code 아까 이미 앞에서 배웠죠? 이거는 지금 key값이 다 string 타입이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독일을 넣어주시고요. 독일에 49를 넣어주신 다음에 country code의 값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역시 value값만 보기 위해서는 .values라고 치시면 value값 49, 81, 82, 86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복잡하게 또 여러가지 코드를 포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특정한 value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key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ry code 값을 다시 보고 이제 country code 안에 어떤 특정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korea라는 값이 country code에 있는가 그냥 하면 그냥 해도 이렇게 true가 나오긴 하지만 keys라고 하면 key값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values라고 하면 value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value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2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82가 있는가 아니면 일본에 81이 있는가 다 있네요. 그러면 뭐 80이 있는가를 보면 80이 values에 없으면 이렇게 없다고 값이 나옵니다. 자, dict type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dict type은 굉장히 유용한 type이고 굉장히 많이 쓰는 type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있을 랩이랑 그 다음에 assignment에서 좀 dict type이 돼서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예제를 다룰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